2부 주식 썰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투자에 도움되는 주제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의 AS와 오늘의 새로운 탑픽 종목 마련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식 썰전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한가 매매법 마지막인 3강 시간인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로 제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께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만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오늘 제가 완성을 시켜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난주, 지지난주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꼭 오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주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목요일부터 오늘 그러니까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5거래일 동안에 흐름을 제가 체크를 좀 해놓은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분위기고 아직까지는 상승장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계속 가는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종목은 계속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번 주목을 받으면 엄청 잘 가는 장이긴 한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내 종목이 갑자기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약세장에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이 계속될 때는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을 그 상한가 달성 이후에 공약하시는 게 도움된다는 전략을 계속해서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빠진다면 아마 저희 전략들이 좀 더 빛을 발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재방송을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들이 더 귀에 딱딱 바뀌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 증시가 좀 하향세를 타게 되면서 제가 상한가 종목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5월 달의 하락장과 또 4월 달의 하락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생각보다 많은 종목이 그냥 올랐어요. 그냥 상한가 종목을 사도 다음날 바로 수익이 나는 승률이 한 70에서 80% 정도 나오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약간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보시면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 다음날 추가 상승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거의 반타작입니다. 그럼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까? 대응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그 답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상한가 종목들이 다음날 추가 상승하는 비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한 가지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이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약간 돌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투자자들이 전일에 급등했던 종목을 다시 사지 않고 다른 종목들을 봐도 계속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막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상한가 종목 다음 날에 연속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이 우리 시장이 내려가고 있으나 바닥이 머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 가지 제가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시장이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 퍼센테이지, 이 수치는 급격하게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빨리 반등이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고도 그냥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흔히 말하는데 대세 상승장, 올해 1월달 같은 장 있죠. 그런 장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또 안 좋은 장에서도 우리는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 해당 일에 상한가를 달성한 종목이 다음날 추가 상승을 했는지 여부를 제가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2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상한가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시가에 샀을 경우 5종목 중에 4종목이 올랐어요. 올라갔다의 기준은 1% 올라간 게 아니라 적어도 수수료 세금을 띄고 3% 이상 올라간 종목만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 종목이 그래도 5개 중에 4개는 올랐어요. 그냥 샀어도 여러분들은 돈을 벗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전날의 종목을 사셨을 경우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 확률이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상한가가 7개였었는데 다음날 종목이 2개밖에 안 올랐거든요. 실패죠? 그리고 그다음 월요일날을 보니까 상한가 종목이 3개였었는데 그 다음날 추가 상승 3% 이상 올라갈 확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실패한 날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의 경우는 반타작 그리고 수요일날 종목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일 상한가 종목이 오늘까지 맞아 올라간 확률을 보니까 오늘은 또 다 올랐어요. 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전략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번 제가 한 종목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던 거 한번 살짝만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제가 안 좋다고 한 상한가와 좋다고 했던 상한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중에 좋다고 했던 거는 뭐냐면 바닥에서 처음 올라오는 거 이거 좋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신고가를 달성하는 거 이거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쁜 거는 연속 상한가 한 두 번 세 번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상승세는 좀 조심해야 된다. 연속 상한가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직접 보면서 종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볼 때는 일단 급등이 있으면 다음날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좋다. 대신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빠져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아예 보지 않는다까지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핵심만 전달 드리자면 이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전날 상한가를 갔지만 다음날 하락하는 종목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우리 매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배제하고 저는 상승 출발한 종목만 한번 제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서 여러분께 실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우나나택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에 방송 출연하면서 이 상한가 강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게 좋다. 그리고 다음날 주가가 올라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한 8% 이상 급등을 해서 출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의 조건에는 맞아떨어졌어요. 일단 첫 번째 바닥에서 처음 출발하는 상한가 첫 스타트하는 상한가가 좋다 그랬죠.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출발할 때 플러스 빠져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일단 올라서 출발했어요.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세 번째 10% 이상 올라간 종목이 아니에요. 역시 좋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조건이 삼박제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돼서 물론 저는 하루 전에 그걸 예측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만은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서 아침에 바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셨을 경우 당일 기준으로 당일 기준으로 5%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께 익절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 못 팔았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올라오면 정리하세요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전략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 수익률은 그냥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올라갔던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단기 투자를 목표로 들어갔던 거지만 그 이후로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제 종목이 100% 올라갔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런 종목이 잘 간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단타를 들어가실 때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서 공략을 하셔야 여기서 조금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팔려고 했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바빠서 못 팔았는데 내일 더 갔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항상 노리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훈아나택은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날 방송에서도 한 번 중간 AS를 한 번 드렸지만 잘 간 종목이고요. 이제는 마무리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격하셨다면 저의 방송을 보고 사셨을 거니까 전략대로 잘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이거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된 종목이라서. 그리고 다음은 3월 21일날 상한가 종목인데요.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이 하셨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 이 종목을 한번 볼 텐데요.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제가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하자 그랬어요. 일단 조건을 보니까요. 급등은 맞아요. 급등은 맞는데 이전에 뭔가 상승세가 좀 있어요. 제가 바라는 흐름은 이런 거예요. 조용하다가 여기서 그냥 올라오는 첫 번째 급등이 사실 더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에 조금 상승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런 데서 또 투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간 구간을 통해서 차익 실현하는 투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서 한 번에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좀 별로운 패턴이긴 해요. 그치만 제가 이 종목은 아마 저희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다음날 아침에 상승하는 폭을 보니까 거의 9.5%, 거의 10% 가까이 출발했어요. 물론 사셔도 되긴 하지만 10% 이상 올라가는 거는 별로 안 좋고 10% 가깝게 올라가는 것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드텍을 21일 날 상한가 종목이라고 보고 다음날 아침에 괜찮네 하고 들어왔었던 분들은 아마도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애니능률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다음날에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 주가를 보니까 조용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올라오는 상한가,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주가가 9%, 물론 9%냐 10%냐가 무슨 차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10%를 넘지 않은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비록 9% 이상 올라갔지만 그래도 10%라는 저의 커트라인은 도달하지 않았고 일단 시작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당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14% 발생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까지 보셨을 경우는 19%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의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만한 두 번째 종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 트래픽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보니까 상하가가 나오기 이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조용하다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앞에 이미 시세도 한번 내고 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한 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갔다가 또 손실도 봤다가 물타게 됐다가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선취 들어간 투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하다 갑자기 올라가는 게 단기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신선한 거 이렇게 좀 앞에서 시세가 노출된 이런 종목들은 좀 후순위로 저는 또 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S 트래픽은 아침에 4% 출발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침에 사셨을 때 수익률이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2.8%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실패했다고 저는 정하고 있어요. 하셨다면.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손절하는 커트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상한가의 종가 자리. 이걸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하셨다면 5% 미만을 손절해서 이거는 끊어야 됐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비비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22일이고요. 22일 날 상한가 종목인데 과연 다음 날 오를 수 있을까? 그날 밤에는 모르죠. 그렇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요. 아침에 상승 출발하긴 했는데 0.7%라는 굉장히 작은 수치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투자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전날에 올랐지만.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재료까지 보면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재료라는 걸 좀 빼고 그냥 저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리를 눕히고 싶으시다면 재료에 대해서도 이 호재가 과연 이제 끝나는 것인가 계속되는 것인가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것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0.7% 상승이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마이너스보다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매수로 들어갔을 때 차트는 좋다고 그랬어요. 차트는 바닥에서 조용하다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아침에 좋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2.8%밖에 안 올라갔어요. 물론 기다렸을 경우 그날 여러분 손절하지 않고 기다렸을 경우 이틀 뒤에 수익 구간이 6% 이상 수익이 나와서 물론 빠져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의 경우는 아침에 들어갔다가 전날에 상하가 근처에서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했을 경우 3% 미만의 손절로 끊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화살표를 하나 그려놓고 이거 하나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지표가 되겠고요. 일단 이거는 실패한 종목입니다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나오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고요. 다음 날 상보입니다. 6월 22일 날 상하가 종목이었던 상보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차트 보니까 괜찮아요. 차트 보니까 조용하다가 한 번에 올라오는 상하가 첫 스타트 좋죠. 그리고 다음 날 물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차트도 차트지만 재료를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전기차 흑연 관련된 재료가 나와서 전날 대장주급이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9.6%였지만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매수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 당일 기준으로 아침에 시가 들어갔을 때 시가 기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일 기준으로 16% 상승이 나왔고 만약에 다음 날까지 하루 더 가졌을 경우는 24% 이상 올라가면서 이 전략 역시도 그게 잘 맞아떨어진 전략이에요. 저는 잘 간 종목은 잘 간 거예요.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오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그냥 저희 방송 보고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디모어라는 종목인데요. 좀 소용주기도 하고 약간 잡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가총액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니까 전날 상가를 만들었어요. 뭐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전날 이게 좀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 저는 조용하다 올라오는 첫 상승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갔다가 두 번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아침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업을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조건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런데 아침에 상승을 몇 퍼센트에 했냐면 9.98%를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0%에 육박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아침에 사셨을 경우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아침에 매수 구간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이건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이건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저 같으면 사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이걸 사셨던 분들이라면 만회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고요. 여기 보시는 이 선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 선과 이 회색 선 이런 선들이 제 차트에 내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구간을 이용하면 여기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짧은 손절과 저점을 노리는 공약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포인트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어갔는데 수익 구간이 있었는데 놓치는 경우가 아니라 수익 구간이 전혀 없이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손절하더라도 한번 반등 자리를 한번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제공약의 타이밍이 한번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따가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 일단 디모아는 실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6월 23일 날 상하가 종목이었고요. 차트를 보니까 나름 그쳤습니다. 조용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3% 이상에 오르긴 했는데 아침에 분봉을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갔다 왔어요. 정말 막 한 10초 20초 만에 갔다 와가지고 이거는 매매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올라갔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실패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매매하신 분도 계시겠죠. 정말 번개같이 빠르신 분들 그렇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좀 어려우신 부분이라서 이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저의 강의 후반부를 들어보시면 명확한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6월 23일 날 상하가였던 SG입니다. 이 종목도 아니 전날 상하가에 들어갔고 그렇죠? 다음날 아침에 10%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샀으면 여러분들은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을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떡하나 그렇죠? 그런데 앞에 차트를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이렇게 있다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앞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갔다 빠졌다 갔다 빠졌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들이 힘들어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이 급등이 나오면서 아이고 난 이제 팔아야겠다. 이 종목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2천원, 3천원을 가져가겠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조용하다 가는 게 좋다 그랬고 이렇게 앞에 앞서서 시세가 좀 낮다 빠졌다 하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셨어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내 머리는 아닌데 머리는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내 손이 먼저 가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사자마자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그러면 팔게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 마음밖에 안 생겨요. 이게 회사가 어떻고 이거는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고 아 네 실수했구나. 아 네 다음부터는 매매 잘해야지. 이번 매매는 글렀어. 하고 그냥 본전만 나오면 빠져나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덧빠지고 덧빠집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절하셨을 거고. 그렇죠? 누군가는 버티고 버텨가지고 이날까지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손절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한 조목 다시 들어가십니까? 거의 안 들어가실걸요? 보통 손절하고 나시면 아예 관심 조목에서 지워버리시고 뭐 나중에 조목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안 볼 거야. 배 아프니까. 그렇죠? 그리고 운 좋게 내가 이거를 견디고 보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와 내가 사자마자 이거 빠져가지고 내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시세가 이렇게 난종목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시더라도 첫 스타트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 차트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아침에 상승 출발했는데 9.6% 솔직히 10%에 가까운 종목은 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사셔야 돼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장대 연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저라면은 좀 여러 가지 고민해봤을 만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실패한 종목으로 저는 체크를 좀 했고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일단 이거는 실패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6월 26일 날인데요. EDGC라는 종목이 전날 상한가에 갔어요. 좋잖아요. 상한가 가고 보니까 바닥에서 출발하는데 좀 약간 신경 쓰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 전날의 장대 양복이 너무 신경 쓰여요. 저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올라오는 게 좋은데 전날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면 좋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상한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법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상승 출발을 작게 했습니다. 1%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셨을 경우 하셨을 경우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밀려버리고 오늘까지도 수익이 안 난 상태예요. 나중에 수익이 나겠죠. 기다리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단기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한 게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중간에 이런 선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선도 있고 회색으로 나오는 선도 있고 이 선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선들인데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런 선 근처에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게 좋고 건드리더라도 들어갔더라도 이거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재공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요쯤 오면 생기게 되는데 곧 여러분들이 정체를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신진SM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26일날 상한가 종목입니다. 다음 나라차에 보니까 사려고 보니까 아침에 개장하기 동시효과전부터 너무 주가가 떠가지고 10% 넘게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거는 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다는 거는 그냥 불나방이죠. 쉽게 말하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그래도 조용하다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꼭 반등 자리를 꼭 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선, 이 선 있죠. 이 선, 그리고 상한가의 종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경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잠깐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일단 여기서 살면 안 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냥 상한가 다음날 살면 수익 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손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거는 거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거르고 거르고 거르다 보면 아니 전날 상한가 종목이 5개가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살만한 종목이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공약을 하시면 아까 제가 승률이 반타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고르시면 70, 8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제가 거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사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골라보고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는 6월 7일 날 상한가 종목이었던 카페24라는 종목인데 이거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죠. 자, 보니까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미 이전에 상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썩 좋아하는 패턴은 아닙니다만 오늘 만약에 사셨다면 수익 구간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검은선에 부딪히자마자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되게 중요해요. 내일 아침에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면 잠깐 한 2, 3% 정도 구간은 나올 수 있고요. 하락 출발한다면 이제는 도망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절대 잡으시면 안 되는. 어쨌든 그거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그치만 사셨다면 오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었고요. 상한가라는 조건과 아침에 상승 출발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DM 코리아라는 종목이고 역시 오늘의 시세를 볼 건데요. 어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아침에 좀 좋지 않은 그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들어가셨을 경우 약간의 마이너스 구간이 있었지만 장중에 그래도 9%가량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한 종목을 샀을 경우 수익이 난다라는 조건에는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머릿속에 누적된 게 있죠. 뭐뭐뭐 종목이 이렇게 갔었지 이건 안 갔었지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 봤을 때 보자마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일이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와이어블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아침에 굉장히 조용하다가 올라오는 첫 상승 제가 좋아하는 패턴 다음에 아침에 갭 상승 물론 크게 했습니다. 크게 했지만 10%를 넘어가지 않았고요. 재료 나쁘지 않은 재료였고 장중에 12% 급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얘도 보면 중간에 이 선이 있죠. 이게 뭐길래 이게? 뭐길래 제가 체크를 해놨을까? 그리고 다음이죠. 다음이네요. 마지막이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월, 화, 수에서 상하가 종목 중에 아침에 상승 출발한 종목을 다 가져와 봤어요. 괜찮은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사면 손실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전략이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손실난 종목은 마이너스로 그냥 끝나는 게 정답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반등 포인트 세상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중간에 떨어졌다 반등하는 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등 포인트는 내가 샀는데 혹시 못 팔았어요.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손실 처리를 했지만 다음번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제로 가져와 본 건데요. 조용하다가 상한가 좋아요. 이날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는 거 샀어요. 샀는데 수익구간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손절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이 선들 이 자리를 노리셔서 저점에서 들어가시면 물타기도 해도 되고 아예 여기서 안 샀다. 손절했다. 신규 매수를 통해서 다음날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아까 전에 그려져 있던 제 차트에 그려져 있던 이 선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빨간 것도 있고 회색 선도 있고 검은 선도 있는데 제 차트에 보면은 5일 선, 11선 이런 거 없어요. 써도 되는데 그것까지 설치하면 너무 화면이 지저분해져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굵은 선들만 몇 개 설치해놓고 있는데요. 그 선의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121선 241선, 481선인데 어? 나 이거 알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아신다면 제 방송을 정말 오래 보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얘기 잘 아는데 몇 년 전에 많이 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121선은 120일 동안의 종가를 이어놓은 선이에요. 그리고 241은 그거 곱하기 380이 곱하기죠. 그래서 121선은 6개월의 추세 241선은 1년짜리 381선은 2년짜리 이렇게 추세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저 이동평균선들은 단순하게 5일선, 11선 이런 거랑은 다르게 6개월짜리 추세의 평균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과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동평균 자리가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급등한 거는 6개월 중에 하루일 뿐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데 5일선이나 11선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사용하면 오늘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5일선 자리가 올라가요. 장중에도. 비중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장기추세선들을 기준선으로 보고 대응을 하자고 하는 거고 저거를 기준 삼아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 선들이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 자리가 되면 을에 물량이 나오고 저 자리까지 빠지면 반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상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5표가 매물 때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매물이 있어서 못 올라가요. 거기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런 선들을 만나면 가다가 부딪혀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절가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저 자리는 쉽게 이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뚫기도 힘들지만 깨고 내려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깨고 내려왔다?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1, 2% 정도는 버텨보시는 게 괜찮겠고요. 장중에 잠깐 빠지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 자리가 지지선 반등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기능이에요. 이 자리. 그래서 실전 예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위드텍인데 아까 제가 실패한 종목으로 체크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들어갔는데 손절했어요.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안 사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샀다. 그럴 경우는 떨어지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나는 파기 좀 그러니까 조금 바닷가 내려왔을 때 더 사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디를 노리셔야 되냐면 바로 이 자리예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1선 241선 481선 설정하셨을 경우 이거는 481선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선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떨어졌어요. 바로 다음날 그냥 장대음봉이 20%짜리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다음은 또 빠졌죠. 그런데 이 검은선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사셨다면 다음날 자리 잡고 그 다음날 해가지고 11%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가면 안 좋지만 들어왔을 경우는 정리하고 반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수할 수 있고 손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비비안이라는 종목인데요. 똑같아요. 이것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음날 샀어요. 아 근데 수익 더 널 줄 알았는데 못 팔았어요. 현실적으로 못 팔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기다렸으면 수익이 낫겠지만 이거는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현명하게 우리가 좀 알고 대응하자. 그냥 운 좋아서 수익난 게 아니라 알고 대응을 하려면 이 차트에서 설치를 해놓고 보신다면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건 저항선이에요. 이거는 목표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거. 이 자리를 보셨다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지만 여기서 튀어가지고 24%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짧게 손절하고 기다렸다가 복수해서 수익 내고 괜찮은 전략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종목이지만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손실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손실본적으로 다시 안 붙는다고 그랬죠.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셨다면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자리가 꼭 나온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손해봤으니까 나 이 종목 꿀도 보기 싫어.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런 종목의 기회가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모아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참 변동성이 장난 아니에요. 막 유동치의 종목인데요. 아까 설명드렸죠.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아침에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있어요. 이 자리가 제가 깨기도 힘들다고 그랬죠. 돌파도 힘들지만 깨기도 힘들어요. 깨졌다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에다가 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여기서 내가 만들었던 손실을 한 3, 4% 나왔을 거예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해서 28% 올랐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손실을 더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전체적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상한가 종목이 연달아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내가 걸러서 사면 안 되는 종목을 좀 빼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갔다 손해본 종목도 이런 식으로 만회하는 전략을 세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장에서도 70에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손해본 종목이나 실패한 종목에 대한 이런 후속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한가 종목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나왔는데 과연 이 종목이 저의 전략에 의하면 내일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오셨던 분들께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내일 더 갈지 못 갈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세하게 드렸어요. 오늘도 제가 물론 종목은 하나지만 이 종목이 더 갈지 못 갈지 잠시 후 이어지는 9시 공개 방송에서 풀어드릴 거니까 오늘 방송 쭉 보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9시 공개 방송 오셔서 오늘 드렸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준비한 추천주들도 있으니까 잠시 후 여러분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상한가 매매법 오늘로 3강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이야기, 더 소통을 원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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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종목 A.S. 시간입니다. 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27일 어제 매수했던 샘씨엔에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매수 어제 강세해 보였고요. 오늘은 다소 아쉽게 윗골을 달았습니다. 목표 수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샘씨엔에스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도달해서 마무리는 드리긴 했는데 저는 목표, 요즘 반도체 주들이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반도체가 여기서 끝날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 형성이나 돈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아직 나간 부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보유하신 분들께는 오늘 일단 단기 목표가 도달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더 보실 분들께는 6,900원까지 가져가서 좋다라고 2차 목표가 상향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못 봤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7,000원은 저는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전하게 우리 6,900원의 목표가를 가져가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 저의 노란톡방에 계셔서 바로 수익 실현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 못 파시는 분도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보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황 좋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다음 2차 목표가로 6,900원 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5일에 매수했던 하나 기술입니다. 2차 선지 관련 주 오늘 장중에 22% 급등세 마감도 14%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에 냈고요. 50% 가까운 수익률 달성이 됐습니다. 하나 기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이게 뭐 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자마자 바로 호재가 쏟아지더라고요. 바로 이제 뭐였었냐면 1,700억 규모의 한 해 매출액을 뛰어넘는 대규모 수주를 공시회가 나오면 수주를 따냈다는 공시회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한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력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어차피 시장에 재료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오늘 2차 선지 쪽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10만 원에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겠죠. 그래서 9만 9천 원까지밖에 가지 못하고 밀린 상황인데요. 딱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래서 이제는 좋은 얘기들 그동안 있었던 거 다 지나갔고요. 저의 추천 가격은 여기 5월달 후반이었던 이 구간이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이런 구간이 온다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저는 보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박수 칠 때 떠나라. 이제는 정리로 방향 잡아드렸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적풍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종목 전략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전 상한가 이번 주 탑100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지난주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동훈아나텍 그리고 그 전주에도 인텍 플러스 수익을 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그렇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공약해볼 만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재료는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들이 뉴스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인터넷 보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이 다 깔려있어서 정말 산간 오지더라도 어떻게든 인터넷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아직 땅덩이가 넓고 속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르반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국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전국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기간은 2030년도까지 장기적인 플랜을 발표했는데 이 사업의 규모가 대략 한 50에서 6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제 오늘에서 우리나라 통신장비 5G, 6G, 기지국 이런 종목들이 다들 한 번씩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통신장비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5G가 사실 속도가 이렇게 안 나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공략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사명을 좀 바꿨는데 사명을 왜 바꿨냐면 신사업을 하기 위해 사명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통신장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5G 관련주였었는데 신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충전 사업 또는 무선 충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하면서 사명을 바꿨고 그 효과를 저는 볼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재료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현재 지금 차트 자리가 급등 후 약간 눌림목 구간이에요. 차트는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급등이 좀 나왔고 오늘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그 기회를 잡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거는 흔히 말하는 급등락이 좀 심한 그런 종목인데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목이고요. 이 중목의 마지막 힌트로는 예전에 이 회사의 사명이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지금은 전파기지국 찾아보셔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바뀐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고 혹시 이걸 아신다면 우리도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공개방송에 오셔서 전달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내일 자 아침에 단기 투자 관점으로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큰 목표가는 잡지는 않고 단기 전략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을 사시게 될지 사야 될지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후 이어지는 저희 공개방송에 오셔서 전략 잘 들여보시고 내일도 여러분이 수익 한번 잘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단기 대응 가능한 종목 드렸습니다. 통신 관련주로 사명 변경 이슈 또 눌림목구간 매수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10분 후 공개방송 예정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엄청 심플하고요. 방송시간 진짜 2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내일장 아침에 여러분들 단타 단기 투자 들어갈 만한 종목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상한가 매매법을 통해서 짚어드렸던 부분은 빠른 정리와 함께 내일 종목 소개해드리고 저는 바로 퇴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리니까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알찬 전략들 받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다면 제가 아침에 실시간으로 전략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저의 매매 사인을 기다리셨다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단계로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10분 후인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